중대장 공사 동무들 알아두게나 중대장 그 엄격한 과정리가 내 중대장 지혜의 성격 소통위에 한몸 바칠 대도답게 영감하고 시취한 걸 아주 좋아한다네 중대장 중대장 비동산관 과정리가 내 성격 우리 중대장 중대의 전사를 모두 따르네 우리 중대장 병사 생활 나라를 잊지 말게나 중대장이 무엇을 시도하는지 총알같이 최파른 동작 명령 앞에 두말 없이 신속해야지 고통을 정할 안고서 아예 침색이라네 중대 중대장 비동산관 한정리 그 성리 이름 좋아 중대의 전사들 모두 따르네 우리 중대장 우리 중대장 어디서나 어디서나 이기는 걸 좋아한다네 일당 백에 개선을 치면 우리 중대 고지우의 남만 졸라 승리 만세 부를 때를 제일 좋아한다네 중대장 한정리 그 성리 우리 인정한 중대의 전사들 모두 따르네 우리 중대장 우리 중대장 우리 중대장 우리 중대장 그렇지 한글자막 by 한효정